이게 1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0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0이니까 얘네들 모아드리면 0이잖아. 그럼 1이니까 답은 얼마예요? 이게 2가 되죠. 2가 됐단 말은 1보다 크니까 뭐가 된다는 거죠? 원래 그게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팩토리얼 뜨거나 뭐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비판정하면 돼. 알겠지? 많은 문제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풀어보세요. 일반적으로 기본은 알아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아무리 그냥 외우더라도 어느 정도 것은 돼야 되니까. 그쵸?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상 우리가 이 AN 플러스 1에다가 AN을 나눠서 이렇게 하면 마치 뭐처럼 해석하라고? Ratio B, 공B처럼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도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어떤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뭐뭐의 N승골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차피 이거 자체가 B를 볼 때 B판정할 때 B에서 공B처럼 해석하라고 했다시 했다시 또 뭐 했다시가 했듯이 AN을 갖다가 만약에 AN 자체가 만약에 뭐뭐의 N승으로 나오면 우리가 당연히 이런 모양 자체가 마치 이 안에 있는 게 뭐 R처럼 해석해도 되잖아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 A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만들면 이 안에가 자체가 마치 뭐? R처럼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냐면 얘의 지금 나와 있는 극한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 적용해도 되죠. 그러니까 얘처럼 뭐뭐의 N승이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얘처럼 뭐뭐의 N승이 나왔을 때는 여기 나온 N승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날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바로 날린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다가 뭐죠? AN에다가 N제곱근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어떻게 R의 형태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 알아 먹겠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석하란 말이야. 뭐뭐의 N승골이 나왔을 때는 방금처럼 그냥 루트만 치면 되겠네. N제곱근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서 여기를 판단한다면 리미터 얼마 돼?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N제곱근 루트 AN이 ANR처럼 보이니까 이것이 극한이 1보다 작으면 수렴. 1보다 크면 발산. 이럴 때는 정의. 정의로 푸는 내용은 거의 없으니까 알았습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것 자체를 우리 이제부터 근판정법이랄. 근판정법 알았죠? 근판정법. 그러니까 빨빨리 보면 돼. 특별한 거 아니야.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거 무한급수. 자 근판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많은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선생님 강의를 보도록 하고 이 근판정법이라고 시험은 당장 쳐야 되니까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근판정법. 근판정법은 단순하게 근으로 판정 근호 판정하는 거예요. 저기 나오는 녀석 볼까요? 2의 N승에다가 N의 3승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보면 자 이게 안에 N승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AN이라고 하는 녀석을 뭐 N3제곱분의 2의 N승이라고 두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근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호를 집어넣는다면은 N제곱근에다가 뭐가 돼? N3승분의 2의 N승이지. 그쵸?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N분의 1승 되니까 위에는 2가 되고요. 밑에는 뭐가 됩니까? 밑에가 N의 3승에 얼마 돼? N분의 1승이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N의 N분의 3승분의 2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무한대로 가면 이거 밑에가 무한대에 얼마 돼? 0승이죠. 물론 이거는 치환해서로 비탈정리를 써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N에다가 어떻게 돼? N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T로 치환해서 N분의 3에다가 LN 이라고 적혀놓으면 이게 LNT죠. 자 이처럼 어떤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치환해서 N분의 3 LNN 전부 다 무한대 무한대 로피탈정리 밑에 1이고 얼마 얘가 N분의 3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로피탈정리를 쓰면 N분의 3 LNN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1이고 이 미분하면 N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얘보다 더 크니까 이게 제로로 가야 돼. 제로 여기가 제로로 가면 이것도 제로로 가야 되죠. 그럼 이게 제로로 가면 T는 어디로 간다? 1로 가야 되지. 요거의 극한은 1인 거야.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뭐의 빵승 이렇게 나오면 뭐뭐의 빵승은 그냥 99%가 다 뭐예요. 1에 1. 근데 이제 사회상 99%가 1인데 1%가 뜨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지. 그쵸? 그럴 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치환해서 로피탈 정리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있네요. 모르거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당이 QN에 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답변을 해줄 테니까 자 이렇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1이 되는 거니까 전체는 얼마입니까? 1분의 2죠. 1보다 큽니다. 뭐라고요?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근판정이라고 하는 걸 써도 됩니다. 중요해요. 뭐뭐의 거듭제국굴이 나와있을 때 N제국굴 자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자 뭐를 볼 거냐면 자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봅니다. 자 쉽게 쉽게 가자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시어 이렇게 뭐냐면 시그마 N이꼴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요. 뭐냐면 LNN의 N승이야. 자 이렇게 돼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 식 자체가 무슨 생각을 좀 하냐면 자 여기 보면 뭐뭐의 N승이라고 나와있죠. 여기 보면 뭐뭐의 N승이 나왔어요. 이 N승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 이게 0으로 가행하는데 이게 나오면 바로 크로 판정 쓰는 거예요. 자 제국권 판정법을 쓰면 되게 쉬워진다고 뭐뭐의 N승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다 뭐 한다는 거죠? LNN의 뭐? N승이라고 하는 녀석 분의 1에 뭐를 써준다고요? N분의 1승을 넣어주면 되죠. 자 이걸 N분의 1 넣어줘버리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들어가가면서 얼마? LNN분의 1이잖아. 자 이거에 극한을 때리면 얼마나 온다고? 이 극한을 때리면 무한대 분의 1이니까 0이죠.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뭐가 된다고요? 고로 수렴한다 이거지. 알았어? 자 이런 건 그냥 바로바로 가자. 물론 최강은 제곱근 판정 이런 거 전에 뭐? 바로 비판정이 되겠지만 그 전에 물론 비판정보다 더 센 거는 역시 극한 비교 판정 근사 때리는 건 되게 좋아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고 다음 년을 볼까요? 자 이제 뭘 보냐면 자 N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죠. 자 그러면 1마이너스에다 이런 경우죠. 그렇죠? N분의 1의 N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오면 되게 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N이꼴 1로 쓸 때 요게 N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얘를 이제 아 이거 그러면 제곱근 판정법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요. 제곱근 판정하려고 어떻게 된다고? 이 1마이너스에다가 N분의 1이라고 하는 여기 N승에다가 N분의 1승하면 자 뭐라고요? 이거는 결론은 1마이너스 N분의 1 되니까 얘는 극한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로 가죠. 1, 1 1로 갑니다. 아 이건 어떻게 된다? 애매하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뭐가 된다? 제곱근 판정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레이쇼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있는 녀석 자체가 뭡니까?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면 1의 뭐죠? 무한대승이죠. 바로 뭡니까? 오일러 오일러 상수정의 자 이런 걸로 풀어야 되겠죠. 오일러 상수정의에 의하면 1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에 나오는 녀석이 1의 오일러 상수정의 1이 있고 여기가 요거 있으면 여기가 여기로 가잖아. 요거 뒤집는 거 알죠? 자 이렇게 고등학교 배웠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N승 되면 어떻게 돼? 원래가 이게 위에가 어떻게 돼? N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승 해줘야 되죠. 근데 요 밑에 녀석이 오일러 상수정의 2잖아. 리미트 얼마? 여러분 이거 다 알죠? 참고로 야 자 리미트 얼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자 어떻게 되냐? 1뿌라스 얼마? N분의 1에 N승이라고 적혀있는 게 뭐죠? 2죠. 그러니까 1이 앞에 있고 뒤에가 0이 될 때 0이 되는 부분에 역수가 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가 되니까 이거 얼마? 2에 마이너스 1승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죠. 그렇죠? 2분의 1 된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근판정을 한 상태에서 2분의 1이라고 잡아놓으면 여기 나오는 녀석 자체가 0으로 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금판정으로 했을 때 1이 나와서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놈의 극한을 때려보니까 얼마 돼? 2분의 1 나왔어요.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보다 N항 발산 판정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학교 족보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쭉 또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에 있는 내용 문제를 쭉쭉 풀어볼 수 있겠죠? N항 발산 판정이라고 에 의해서 바로 뭐다?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겠고요. 뭐 또 다른 내용 한번 볼까요?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시그마 N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N 플러스 2분에 3N 플러스 2분에 그 다음에 2N 플러스 3 에 N수 아 이 시그마이거 2N 플러스 3에 N수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느냐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